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2분기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15일 대상별 백신 종료와 접종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예방접종 2분기 시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일반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특수학교와 보건교사 등 학교와 돌봄 공간 보호를 위한 접종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요양병원과 시설의 65세 이상 입원, 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3월 넷째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노인, 장애인, 노숙인, 거주, 이용시설의 거주자와 이용자, 종사자에 대해서는 2분기 중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일반 국민 중 75세 이상에게는 4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활용해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며 사전 등록부터 이동과 접종, 귀가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의 노인은 오는 6월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밖에도 4월부터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초중등 보건교사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6월부터는 만성질환으로 주기적으로 투석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진행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입니다. 아멘